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. 이거 resol서 25년이라 그래. 화장실 갈래? 네. 아, 지금 아현 선배님 기다리시는 거예요? 네, 네. 화장실 앞에서. 진짜 어색해. 정말 내가 보니까 형님은 이게 일부러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. 몸에 배여? 몸에 자동적으로 이게 그냥. 저렇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잖아요. 아니, 근데 남자들은 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. 지금까지 우블리가 가장 조금 이런 게. 우리 효광 씨는 저한테 혼날까 봐 하는 거고.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.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. 내 얘기가 재미없어. 너 웃어주는 여자. 난 그런 여자가 좋다. 남들이 보면 하연아 씨 되게 아픈 줄 알아요. 진짜. 되게 아픈 줄 알아요. 맛있겠다니까. 이거. 아이고, 저렇게 아픈데 놀러 가. 이거 쏟아. 야. 오늘 하루 행복하게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아우. 내 랩 천장이. 네, 네, 네. 깜짝이야. 아우. 깜짝이야. 아우. 아우. 아우.